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집에서 키우는 오리가 아니라 하늘을 날아가는 오리였어. 그래서 한 마른씩 크면 날아가는 거야. 그건 어쨌든 자연으로 돌려주기, 보내주기 위해서 키우는 거거든. 크면 날아가는 거야, 오리가. 이게 99%! 오리가 날아갔어. 1년 뒤에 돌아왔어. 정답! 와, 진짜! 와, 자기 집으로. 청동오리 많다고, 철새. 그러니까, 집오리가 아니라 청동오리였던 거지. 왜냐하면 짐승들한테 잡아먹히면 이게 뭔가 흔적이 있어야 돼. 완전히 오리만 싹 깨끗하게 사라진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어디 갔을까 하고 그냥 잊고 살았어. 살았는데 이듬해 그 근처에 오리들이 한 50마리 정도가 확 날아와서 이렇게 지내기 때문에. 코너끼리 파늘치고 놀고 있는 거야. 나중에 우리 새끼들한테 야, 내가 여기서 컸어. 그런데 보통 어릴 때 그 아이들을 키우게 되면 각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인을 알아보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오리도 주인을 알아봐? 오리. 근데 사실 오리들하고 막 내가 구구 사려주면서 구구구구구구구구 하면 얘네들이 백마리가 막 오르르르르 이렇게 막 쫓아오면서 이렇게 놀았었어. 맞아, 맞아, 맞아. 99하면 81이라는 애들 있어. 컨디션 좋은 애들. 그러면서 이제 대장질을 하면서 놀았는데. 그런 애들은 강남 오리집으로 가지 이제. 근데 우리들한테 그때 한번 해봤어, 내가 맞는지. 9999하니까 오더라고 이렇게, 오리 지어서. 답이 아버지가 날았어야 제일 믿기는 해. 아버지가 나갔다가 1년 후에 다시 돌아온 거 있잖아. 오리 50발리네, 같이 이렇게 해서. 근데 오리들은 소통하는 언어가 딱 하나밖에 없어. 꽉꽉꽉 이거밖에 없는데, 달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 수탉과 암탈기. 왜냐, 수탉, 암탉, 영탉 다 진짜 다르네. 수탉, 암탉, 영탉, 잘 맞는 이유가 있네. 수탉은 아침에 기상을 알려야 되잖아. 그리고 권희가 딱 갖고 있는 그 가장의 무게. 그 논만 올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울어. 개인적으로 할 줄은 몰랐어, 수탉. 진짜 내가 그런 건 닭 소리가 더 닭 같아. 그렇지, 약간 닭 비슷하지. 얘 두 송을 써야 되거든. 그다음에 암탉 같은 경우는 알을 낳았을 때 많이 울어. 알을 낳으면. 똑같아, 똑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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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이제 알 났다는 거죠. 이게 암탉이구나. 그러면 가서 알을 가지고 와서 달걀후라이를 해 먹고 그런 경우들이 있었지. 영탁은 어떻게 울어, 영탁은 어떻게 울어? 찐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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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n.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경험들로 인해서 어렸을 때 야생에 대해서 처음으로 배운다. 근데 개인기 좋았다